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인 뉴스입니다. 군민의 아이디어로 지역 읍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읍면 작은 성장동력 발굴단 개회식이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읍면 주민이 참여한 총 8개 팀, 3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팀별 대표과제 선정과 역량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앞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읍면 방문 코칭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중 우수팀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팀은 포상금과 상사업비가 지급돼 기획사업을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한편 작은 성장동력 발굴단은 재작년 군 자체 사업으로 도입돼 읍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까지 총 11개의 우수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군의군이 군정발전과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발대식은 군의군수를 비롯해 실과단소장, 연구회원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과 지자체 혁신사례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대구 편입에 따른 핵심 연계사업과 신정부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사업, 군의군 특색에 맞는 시책 등을 검토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전문가 컨설턴트를 진행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연구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 워크숍, 팀별 연구활동 등을 거쳐 10월 중 성과보고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컬러를 주제로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삼국유사 컬러축제가 삼국유사 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총 3개 구간으로 구성돼 아이들의 활동성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한울광장에 조성된 한울자연은 4m 대형 돔에서 다양한 색상의 천들을 활용한 직조놀이와 팔각놀이로 꾸며집니다. 해룡놀이터에는 컬러해룡이 조성돼 색색의 원형 통로를 지나며 탈출하는 야외놀이를 즐기고 함께 가운에서는 청홍판 뒤집기 게임과 오뚜기 팽이 의자놀이 등 가족과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한편 높이 91m의 해롱슬라이드도 주말 한정으로 다시 문을 열고 입장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의구는 식중독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예방진단 컨설팅 참여업소를 모집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식품 전문가가 조리시설을 직접 방문해 식자재 검수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의 위생상태와 오염 가능성 유무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정보를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은 참여업소가 신청하면 식품위생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1차 진단을 실시하고 보완 이후 2차 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컨설팅을 통해 보완한 업소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이 지원되며 향후 정기 지도 점검이 면제됩니다. 군 관계자는 식중독에 취약한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의 올해 첫 모내기가 우보면 두봉리에서 지난 21일 진행됐습니다. 올해 모내기는 평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석도 지난해보다 11일 일러 작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내기된 벼 품종은 해단뼈로 올 추석 전에 수확돼 판매될 예정인데 해단뼈은 운광벼와 고시이카리의 교잡중으로 수확량과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군의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축분유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군의군과 경북도 의성군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유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과 가축분유 무단 배출 행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주유의